K-U-S-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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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투소 this is the rock this is 한치 앞도 볼 수 없기에 나 혼자서는 자라갈 수 없기에 앞뒤로 막막하기에 난 혼자가 아니기에 저 푸른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내 피에 피의 미래 보다 더 내겐 값진 것은 따로 없어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어 느낄 수 있어서 항상 곁에 없어도 언제나 내 힘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서로 마련 안해도 Everlasting friendship in my life 너 잘 괜찮은 놈이야 널 만나게 될 줄이야 김빛 날런 한 잔의 술이야 세상 각각 베이기 시즐이야 불타는 눈빛 그 안에 우린 뜨거운 94에 5야만 액션 5-3 1 Hasan 4-3 2 2 3 4 4 5 잘해, 이둘. 여기에서 컷! 컷! 한번 볼게요 날라리에서 마음을 다잡고 특강도를 가야죠 최장롱의 벌썽이란 저희에게 각오를 다해 머리가 머리는 어디에 그냥 일주일 5일 됐습니다. 스토리상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동원씨가 결승까지 감은이 형이 3년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사상전은 찍었고 이제 결승전은 아주 중요한 영화의 엔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원씨가 결승까지 자 그럼 어떻게 탕권도 실력이 상당한 시즌까지 올라다니는데 그런 실력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아주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탕권도 탕권도 기자가 선수분들은 아니지만 열심히 배우면서 아 이런데서 찍었나 봐 이마 너무 넓게 나오는데 이리로 와봐요 이거 찐까요? 동원이 형은요 타고난 얼짱 그러니까 얼짱 추석이고요 멋있어요. 정말 멋있는 배우경, 가수경 최고입니다. 동원이 화이팅 우리 앉았다가 앉았다가 이러면서 다른 표정 하자. 오늘 파란 거 사랑에 빠진 거예요. 어차피 고마워요. 잘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빈입니다 저희는 얼짱입니다 eta 늘 surveys 전자 impacts aslında Off direction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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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자, 영업! 한 번만 더 할게요. 힘 있게 가! 조수! 조수야! 힘 있게 가! 똑같이 쳐, 내가 이렇게 말할게요. 롤! 11시 연합! 일찍!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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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연합! 웹! 멤버들! 액션! 탓재래요! abb! 롤! 액션! 엡션! Carmelo!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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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컥거리는 불이 발차기 이른배 여기서 못 칠 것 같아요 거기서 한 번 더 간대 한 번 더 간대 한 번 더 간대 간혹한 사람 간대 한 번 더 간대 난간 있잖아요 한 번 더 간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기분이 시작되었죠? 아랑.. 네 기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다시 끝났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괜찮으세요? 다른 시나리오들보다 인간적인 면을 연결할 수 있는 신들이 많아서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감독님이 저를 잘 이끌어 주실 것 같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일본의 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일본의公開 예정은 있을까요? 네, 올해 올해 겨울에 찍어드리기 전에 예정입니다 아, 영화요? 아, 영화에 찍어드렸습니다 아, 영화입니다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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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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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야마나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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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하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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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편리 admittenden então... 하아..... 대트로 씨랑 대화하고 병원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가느라고 경투신에 썼던 분장을 그대로 한 채 병원에 들어갔었어요 독감 부사를 맞았는데 그쪽이 계신 간호사분들이 빨리 급춰보라고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 하세요 엄마가 이래가지고 독감 부사를 맞았던 한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팀원 중에 유일하게 주연이 된 건 아니고요 LX나 다른 멤버들도 여러 방면에서 두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연을 맡게 된 게 금드기보다는요 더욱더 챙긴 어깨도 부어주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고, 고고, 고고 아래, 아래, 아래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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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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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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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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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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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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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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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품 같지? 제목이 근사하네요 제목이 근사하네요 제목이 근사하네요 제목이 근사하네요 사계곡을 하신답니다 흐하하하 뭘지마 한 번만 더 밝게 하고 마무리 estud게요 늑western 고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형, 저 한 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나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얼어서 계속 웃는 게... 칼났다... 잠시 살림욕을 해봤어요. 아, 이 맑은 공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싶네요. 아,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획이고 좋은 감독님들과 좋은 관중님들과 같이 하게 된 떨리는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세요. 네, 저 동환이도 너무 오랜만에 하는 연기에다가 이 베드나 씨랑 하는 거라서 굉장히 떨리는 가슴으로 떨리는 가슴이란 드라마를 하게 됐습니다. 기대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분 아니야? 아니, 난, 난. 나 아기지우가 나 아기지우가 hanging in hand 네 넣어 대기동산에 계시는 손님들께 잠시 안 남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촬영이 있을 예정이예요. 여기 동시에 계시는 기다리는 에디션이 이어질 수포인 오렌지스토리 팀인들까지 깨약깨약하더라도 이렇게 둘이 흘러져서 깨약해봐요. 고개 너무 느끼지 말고 지금 촬영이 있습니다. 멋진 마법의 지문과 함께 돌아옵니다. 레드라, 그래라 핑크! 지금은 간단하게 눈 끓는 시간 멋진 여행을 하며 마드라가 머물고 수행하옵니다. 눈이 다 틀리셨으면 이제부터 날아갑니다. 나라라 그래라, 렛츠고! 야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봄과의 차이와 함께 떠나볼 신비로 마법의 세계로의 여행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같은 검은색 마법의 레베에다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야, 왜 올라왔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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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아래, 함, 함. 네, 함. 자동으로 내려오옵니다. 된다. 소다시 며느리를 결혼식장에서 만들기 싫은데 미안해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한 번 먹어볼게요 이런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자 차 올릴게요 네 태용씨 우리 내일 성재 보석 가게 찍을거니까 그럼 우리 이거 출발 네 준비 됐습니다 몸을 오케이 스탠바이 아 라이 켜 오늘도 야근하세요 며칠째 계속 야근을 해요 또 혼자서만 고생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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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 첫장소 물어보고 오기달 감사드리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내 첫장소 어디에요? せて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또 너무나 좋은 기회를 이번에 얻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더 일찍 MBC 주말극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떨리는 가슴, 정말 제목부터 끌리지 않나요? 떨리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많이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하겠습니다. 귀여운 녀석 오늘의 마지막 행사인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 미톡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웃어주세요. 홍보대사로 선정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되게 감사를 따릅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하시는 건데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열심히 한다는 거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대사로 임명된 만큼 연기할 때에도 고민을 많이 전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를 선정할 때는 가능성, 앞으로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많이 보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돌열차기를 보고 저도 애지간해서는 눈물을 안 흘리는데 저도 눈물을 좀 흘려가지고 김동완 씨가 아주 그 격렬한 감정을 써내는데 정말 타고난 연기자로서 재능이 있다 이런 걸 제가 느꼈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한국 영화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제목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발휘하더라도 꼭 발휘지는 홍보대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뿐이 아닌 진정한 홍보대사로 전주국제영화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이처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내 인생의 영화로 남을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로 전주국제영화제 김완주 조직위원장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영화 돌려차기를 통해 영화배우로 데뷔한 김동완 씨는 신인답지 않은 안전된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연기자로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홍보대사를 맡은 김동완입니다. 이런 막중한 인물을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지금 전주 곳곳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지금 딱 제 마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괜히 설레고 떨리고 있습니다. 우선 전주국제영화제에 오신 많은 분들 너무나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처로 전주국제영화제에 계시는 동안 많은 추억들과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내 인생의 영화로 남을 영화들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야외 상영관과 영화의 거리에서 만날 걸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완 씨 감사합니다. 올해는 모든 상영관에서 김동완 씨가 관객을 직접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시작 전 김동완 씨가 직접 관람 에티켓을 지켜달라는 멘트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상영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재즈 보컬리스트 나영선 씨와 독일의 재즈 피아니시스 플라톤 베스터가 전주국제영화제 개발을 축하하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아, 귀여운 자리야. 나 임곤태꺼번에 옆에 앉았었다. 저기요. 여기는 저희 아버님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김치완. 성경. 여기 foreigners. 노랑 큰 영화점에서 다시 한번 성격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아, 안 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착하시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를 이어가 봐서 영화제 생활을 안되고 이렇게 영화 보러는 잠깐 잠깐 와봤는데 개막식에서 촬영을 한다고 해서 처음이거든요 너무 재밌고요 우리나라 이런 영화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게 표지처럼 촬영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연예인들이 앉아요 리셉션장에서 밥 많이 먹으면 밥 많이 먹는 연예인들로 사진 나오고 그러거든요 눈심 와서 먹을 거예요 저도 초밥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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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올라가지? 지원장 하면 보파에서 전주국제영화제의 고통한 발사에 대해서 건배하겠습니다 어디에 시고 지원장 보파 하늘 경제 당장 전주국제영화제의 오늘 제가 발로 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뛰기 편한거죠 타자 타자 자기 먹어야겠다 자기 먹어야겠다 자기 먹어야지 자기 먹어야겠다 자기 먹어야겠다 자기 먹어야 Extra가 주세요 자기 먹어야겠다 자기 먹어야 자기 먹어야 전주해상 전지빈이 빠르죠 야 이거 진짜 맛있네요 여기서 편집 왔습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바쁜 괜찮은데 보는 분들이 불편할텐데 걱정이네요 하늘도 못 심하시죠 네 그리고 김동완씨께서 오셔서 직접 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감독님 남상국 감독님이고 네 김동완씨 인사하기는 처음입니다 전지빈이 화제 안녕하세요 김동완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자리 많이 메꿔준 그런 친구들 친구들 말고 비에도 영화에 들어와주신 분들 많으신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 분이 말씀하신대로 비가 와서 오늘이 더욱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돌로차기라는 영화 영화가 되게 재밌고 웃기기도 한 영화지만 가슴에 맞는 감정도 안겨 드릴 것 같아요 가만히 갔다 이거 가만히 갔다 이거 가만히 갔다 가만히 갔다 가만히 갔다 가만히 갔다 가만히 갔다 지금까지 재밌게 관람하시고요 비오더라도 꼭 자리 지켜봐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팠다 죽을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이제 인기가요 MC를 그만두고 드라마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나야 되는데요 1년 9개월 동안 너무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정신없이 진행하느라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겪어드렸는데 그 점을 더 좋아해 주셔서 너무 즐겁게 1년 9개월이 가는지도 모르게 즐겁게 MC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또 MC로나 DJ로나 또 가수로서도 인사드릴 거니까요 제게 열린 많은 문을 이용해서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드라마로 인사드릴 거니까요 또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영원팀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별난 곳이라도 이젠 영원히 함께해 Oh yeah 두지 말하지 않아도 Oh yeah 알 수 있지 눈빛으로도 언제나 변함없는 똑같은 말인가 잊지 마라 힘들 때도 Oh no 좋은 생각들로 키우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린 지켜볼게 이젠 영원히 함께해 네가 사는 것만 같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아무리 비롯해도 나는 너만 사랑 너랑 하나 너랑 하나 너랑 하나 저의 마음 그 곁에 머물게 이젠 영원히 함께해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김동완이 이제 당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MC를 했냐고 좋지 좋지 네 1년 9개월 동안 그 MC로서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MC가 1년 9개월이라 한 줄 몰랐어요 되게 재밌게 매주 매주 해서 진짜 오래 했네요 10년 10년 19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또 MC하는 무대에서 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고요 별로 이렇게 끝나도 뭐 슬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그냥 즐거워요 이제 또 다른 일에 매진할 수 있다는게 앞으로 또 제가 시작하는 드라마도 한 6개월 동안 길게 할 거예요 드라마 하는 동안도 MC 했을 때처럼 내가 지루함 느끼지 않으면 아마 보는 사람들도 지루함 느끼지 않고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즐겁고 열심히 일하는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2개월을 늘 찾아주셨던 방청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팬 친구들 그리고 많은 시청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듣게 해설 안녕 indisi 한국의 정상 여기 걸려 있을까요? 아, 걸려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 빨리 고쳐야 되는데 장세영이라는 여자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밥 맛있죠 장세영이라는 여자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밥 맛있죠 이것만 조금 의미있게 하고 나머지 여자는 미가 푸는 느낌으로 가고 장세영이라는 사람은 살아 무습게 보는 아람의 여자는 오만방지하죠 내가 김서영일 때 하고 장서영일 때 뭐가 다른데요? 내가 관심 있었던 사람 삑상에 났습니다 그리고 날 가지고 몰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파 죽겠어요 베드레야 동할로 아빠 봤는데 대따머시다고 소문나요? 네 산림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 이 대제안의 맑은 공기 서울에 살면 이 맑은 공기를 쌓이기가 참 힘들죠 몸이 좋아지는 기분이예요 왜 나 엄마 부러졌지? 한번 해보시죠 혜성이가 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아이고 이뻐 놀러온거야? 한번 들어갈게요 내가 먹을게 그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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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들이 도움이 안되니 그녀들 멤버들 별로 도움을 안 주고 그냥 쉴 때 가끔 만나서 술 한잔 마시는 게 가장 큰 도움입니다 멤버들이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멤버들은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아 정말 멤버들이 없었다면 제가 연기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멤버들의 큰 도움만이 저의 에너지이자 삶의 원천이죠 에이 안돼 안돼요 어 사라졌다 근데 경호가 나타났다 오케이 잘 자요 가볼께요 아 이만 나 싫어 아 이만 뭐의 이미지인데? 애들이 저 싫어해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이준입니다 아 저는 27살이구요 저는 18살입니다 왜요? 빠 으악 하이 바이 보 하이 보 하이 보 오늘 안 돼 왜요? 나 봉준완 왜요? 여겨 나 행사 무대나, 작은 콘서트에서 신하로도 인사드릴거니까요 저희 신하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에 대한 관심도 이만큼씩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채표가 아니면 가스알베이스가 아닙니다 제가 편안한 느낌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드럽고 시원하고 부채 없는건 활명선 아니란건 아시죠? 이렇게 따도 되고 이것은 그냥 기본인데 아마 이건 나는 너무 싫어 뭐 아주 간단한.. 이거 연습 많이 했는데? 3개가 제일 낯선데 둘 중에는 이 교통이 천연이고 이 교통이 천연이 이쁜데 이게 말해주세요? 네 부채표가 없는건 가스알베이스가 아닙니다 하하하하하 준비되십니다 오늘 먼저 체크할게 야 저놈아 여기 체크하고 한번 찍어 와봐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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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알베이스의 컨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하하 아 오늘 이런 클로즈업을 찍기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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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날 꿈크로즈라 부르시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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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yen ваш 오 하하하 하하하 하하 island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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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차 집에 한 여섯 등 더 있어 신기하지? 기름통 진짜 빨라 막 점프해 이분이 인상 바뀐다 가스 할명수처럼 시원하고 가스 할명수처럼 시원하고 와 완전 이마리오인데 니글리글 핵설마가린 가스 할명수 닮았대요 이쪽에 있는 벅서야 가스 할명수 닮았대요 가스 할명수 닮았대요 일루와 오빠가 함께해요 일루와 멤버들이 개인 컷을 찍을 때 쉴 수도 있고 서로 어색하면 응원도 해주고 괜히 약 올리고 그래서 분위기 좋게 할 수 있었는데 혼자서 시간들을 다 메꾸려니까 그게 벅찬해요. CF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